이 밖에도 비번 소방대원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는 대신 훈련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레 해촉됐던 양주시립예술단이 다시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양주시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양주시는 시의회가 시의 예술단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사업성을 이유로 10여 년간 운영해온 예술단을 해촉했습니다. 이에 예술단원 60여 명은 갑작스레 해고됐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시가 예술단을 해촉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